1. 미니언 비치기를 닛을 리신 밴 아나시 가렌정근을 할 것입니다. 비치기 인게임에서 전적을 조했을 승련더가 없다면 그가 있는 동행입니다. 비치기 3. 내 기준이 이해 안가는 피카소 바로 대충 모드가 높습니다. 와... 밴을 3개 쓰네? 자기원. 이거 리신 안해주면은... 비치기 위험할 것 같아요. 황리시 해야겠다. 비치기 2. 미니언 4. 미니언 9. 침묵 5. 미니언 이 honey 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금방 1 아 진짜 이제 2킬이긴 한데 새골특한같이 느껴봐서 찌스 잠시 깁시다 큰일났다 찌스 잠시 깁시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와우 히힛 내가 잘했어 이 놈아 4개? 아니 명예 연계 제발 2 맞으면 안 죽었나요 어? 왜이렇게지? 어이? 아군이 달렸습니다 적을 쳐칠수 잡았다 아깝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의 것은 아니었나 감옥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멘트는 너무 불쌍하네 아니 왜 이렇게 킬처를 많이 시켜주는 거야 아 아 아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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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